찹쌀떡 검색해보면 화려하게 생긴 피전 찹쌀떡이 대부분이에요.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... 속상했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왔어요. 아쉽지 않은 넉넉한 크기에 말랑말랑 차 감기는 식감, 달콤한 파란 금까지 가득한 이게 바로 찹쌀떡이죠. 크기가 이렇게나 많은 걸 보면 역시 클래식은 영원하죠. 너무 달지 않아서 많이 먹어도 안 물리는 옛날 찹쌀떡 30% 할인 중이니까 넉넉하게 쟁여두고 맘껏 드세요.